네, 안녕하십니까 신선한참치의 기타 맛보기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 선택할 때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마이크 볼륨이 이렇게 잘 되어있네요 자, 기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들도 하시고 저한테 쪽지나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고 나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해드리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해서 이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자, 기타 어떤 분들은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나 코코볼로 아니면 바디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로즈우드이기 때문에 이 기타는 어떤 소리가 날 거고 이 기타는 와우가 아니니까 어떤 소리가 날 거야 뭐 이건 상판이 뭐로 돼 있네 이런 소리가 나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목재 자체가 축구판이 톤우드라고 그래서 톤을 결정하는 그런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 기타를 여러 대를 경험을 해보고 판매를 해보니까 기타 자체의 그런 목재보다는 일단은 브랜드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브랜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테일러 810하고 마틴 디퍼라고 두 개가 목재의 조합이 같거든요 시트카의 로즈우드, 시트카의 로즈우드 그리고 깁슨, 예를 들어서 AJ 모델이라고 하면 어드밴스드 전버라고 하면 보통 시트카의 로즈우드 거의 목재의 조합이 같은데 소리는 뭐 세 개 다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과연 목재가 이러이러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기타를 당신의 맞는 목재는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자 그래서 제가 먼저 기타 선택하실 때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만든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타가 참 다양한 소리를 내줘요 브랜드에 따라서 여러가지 축구판이나 바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의 성향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의 성향 일단 내가 무슨 소리를 좋아하는지 따뜻한 소리를 좋아하는지 찰랑거리는 소리를 좋아하는지 성량이 큰 걸 좋아하는지 작은 걸 좋아하는지 베이스가 묵직한 걸 좋아하는지 아닌 걸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먼저 소리에 대한 주관이 먼저 있어야 거기에 맞는 기타를 내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를 고른다는 거는 좋은 기타가 있어서 내가 그걸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의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최대한으로 맞는 기타를 내가 픽업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좀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소리 성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써놓은 건 연주 스타일인데요 핑거 하시는 분들하고 스트롬 하시는 분들하고 기타 소리를 보는 소리에 대한 평가의 잣대도 굉장히 다르고요 보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핑거 스타일 연주자가 주로 쓰는 기타 주로 OM 바디나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그리고 스트롬 주자인지 내가 주로 스트롬을 많이 하는지 내가 연주하는 스타일이 스트롬 중에서도 풀 스트롬으로 강력하게 세게 김광석 노래 같은 그런 베이스도 묵직한 게 좋은 그런 스타일로 연주를 하는지 풀 밴드에서 하이 쪽에서만 찰랑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소리의 연주 스타일을 하는지 핑거 스타일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연주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정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내가 컷어웨이 기타 살 건지 픽업은 어떤 게 나한테 맞추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를 먼저 해야 기타를 좀 잘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뭔가요 기타의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기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기타의 소리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일단은 샵에 와서 많이 쳐보거나 지인의 기타를 많이 쳐보는 게 그게 일단 답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 내가 이거보다는 이 소리를 좋아했었구나 아 나는 쳐보니까 마호가니보단 로즈우드에 축축 뻗는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연주하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 성향, 연주 스타일, 환경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렇다라면 내가 좋아하는 소리 성향과 연주 스타일과 환경에 맞는 브랜드가 어떤 거냐라고 써놨어요 네 여기 보면 밑에 바디나 우드가 있지만 2번으로 브랜드를 써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브랜드가 우선이에요 나무 조합이나 바디 쉐입이나 뭐 이런 거 뭐 다 좋고 한데요 브랜드에 따라 소리가 굉장히 극명이 달려요 네 테일러 마틴 어 뭐 깁슨 요 세 개만 놓고 본다 쳐도요 음 같은 바디에 810 뭐 HD28이라 하죠 뭐 뭐 뭐 이거 같은 경우 뭐 그냥 AJ 컷 뭐 깁슨 뭐 AJ 라고 뭐 해놓으면 약간 바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나무 조합이나 뭐 이런 게 거의 같거든요 지금 시트카 로즈우드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기타는 나무 조합 바디 쉐입도 거의 비슷하고 뭐 그런데도 소리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결국 무슨 얘기냐 나무 조합이나 나무 조합이나 바디에 따라서 기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영향보다는 물론 달라지지만 소리가 그 영향보다는 브랜드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그 톤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아주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테일러 마틴 깁슨 뭐 이렇게 뭐 얘기 나누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좋아하는 소리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어 뭐 테일러 기타를 쳐보겠다 마틴을 쳐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래서 테일러가 맞는 것 같아 마틴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브랜드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톤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설정이 되면 그 해당 브랜드 내에서 나의 연주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소리 성향이나 이걸로 이제 더 좁혀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필드에서 이제 스테이지에서 많이 공연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좀 체구가 작어 그러면은 이제 OM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음 바디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무 이제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좀 마오가니 같이 퍼지는 소리보다는 직진성 있게 쭉쭉 뻗는 소리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해당 브랜드 내에서 그런 나무의 조합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찾는 거고 이제 픽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주 환경이나 스타일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픽업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면 뭐 디타르하고 앤섬하고 뭐 요즘 뭐 강간이들 피시맨 정도 찾으시는데 다 이제 세계의 특성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뭐 디타르 같은 경우 내추럴한 톤을 많이 추구하면서 좀 뭐 마이크 성능이 워낙 좋아서 핑거 할 때에도 굉장히 공간감도 좋고 디타르의 장점은 이제 공간감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추럴하게 물론 완전 내추럴한 건 아니고 그 피에조의 톤이 있긴 하지만 그 피에조의 톤이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에 좀 많이 거슬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소리죠 디타르 같은 경우 이제 에랄백스나 피시맨 같은 경우는 자기네만의 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디타르 같은 경우는 자기네 톤이 어찌 보면은 좀 뭐 예 좀 그냥 노멀하게 무난하게 이제 나오는 톤이라서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격하게 싫어하는 경우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연주 스타일에 따라서 넥이나 뭐 너트의 폭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볼 수 있겠죠 핑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제 뭐 44.5mm 나 이 정도로 많이 보시고 또 이제 본인이 처음부터 어떤 기타에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43mm를 선호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44.5mm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넛드위스라고 하는데 그 폭 있잖아요 43mm 뭐 44.5mm 이 미리수 자체 이 사이즈 자체는 많이 이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넥쉐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넥쉐입 넥쉐입에 따라서 어떤 거는 43mm 인데도 굉장히 44.5mm처럼 두툼하게 또 굉장히 잘 잡히고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또 44.5mm 인데도 굉장히 또 얇아 가지고 또 굉장히 또 편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쨌거나 넥쉐입이 저는 더 넛위스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제 좀 보고요 그래서 어 네 뭐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고르실 때 음 이제 뭐 이런 부분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거겠죠 사후관리가 이제 얼마나 잘 되는 샵이고 내가 한번 기타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샵인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병행수입 같은 경우는 언제나 늘 있었고 저도 뭐 예전에 병행수입을 많이 했었지만 병행수입의 장점은 환율이 낮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구매자 분들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겠죠 단점이 있다면 환율이 조금만 올라 버리면요 어 이제 도저히 마진이 안 되니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과거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없어지거나 아예 그냥 구매대행 자체가 이제 딱 끊어져 버리는 왜냐하면 지금 환율로는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금액 자체가 오히려 샵에 있는 게 쌀 정도로 물론 뭐 샵에 있는 기타들도 시간의 편차를 조금 두고 더 좀 느리게 이제 가격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제 뭐 사오는 가격 자체가 일단은 이제 구매대행 보다는 이제 총판에서 사오는 가격이 더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의 경쟁력이 안 되거든요 환율이 높았을 때에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많이 고려를 하시고요 이제 뭐 단골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뭐 다들 어느 샵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모든 손님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뭐 혜택들을 좀 주시고 드리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고 우리 쪽에 물건 많이 판매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더 뭐 사람이다 보니까 정이 더 갈 수 있겠죠 단골에 보이지 않는 그 인비저블 어드밴티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기타를 하루 이틀 치고 말 건지 아니면 뭐 1,2년 치다가 안 칠 건지 평생 내가 이거 정말 예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칠 건지 그렇다면 단골 하나 잡아놓고 그쪽에서 계속 이제 좀 거래하다 보면 또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또 싸게 싸게 또 이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대놓고 얘기하기는 저도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고요 뭐 샵의 신뢰도의 부분은 뭐 다들 뭐 많이 아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기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고기타도 많이 이제 신품이 아무래도 좀 비싸니까 중고기타도 좋은 대안으로 많이들 꼽으셔서 중고기타도 많이 이제 거래를 하시는데요 중고기타 거래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유의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단은 기타에 대해서 기타의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음 이제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신품기타보다는 뭐 신품기타 문제 있는 기타를 팔겠냐만은 중고기타는 아무래도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어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상태 점검이나 이런 거 잘 하셔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 일단은 뭐 기타 자체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만 있지 않다면 오래된 빈티지 기타도 뭐 일단은 뭐 저는 문제없이 거래하셔도 된다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이제 뭐 그런 중고기타 살 때 이제 염려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 거래를 좀 이제 네 잘 생각해서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기타 같은 경우 뭐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그 한번 뭐 쿨메로 나온 물건들을 한번 질러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 이거 지금 뭐 엄청나게 싸게 나왔는데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절대 못 살 것 같다 라고 해서 질러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앞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러니까 한번쯤 내가 그냥 경험해보고 뭐 1, 20만원 밑지고서라도 뭐 나중에 팔겠다 라고 하시면 뭐 경험해보시는 자체는 좋지만 일단은 앞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소리 성향이나 연주 스타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에게 잘 맞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이 모델이 나에게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 좀 이해나 이런 부분들에 감이 좀 생긴 후에 정거장터에 잠복해 있다가 이제 그 기타가 나왔을 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냥 무턱대고 뭐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위험할 수 있고 이게 생각보다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어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소리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리의 평가 이 소리의 평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함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 기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스트럼 위주로만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럼 위주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줄로피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줄로피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마틴 기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기타를 한번 쳐보게 됐다 근데 내가 평생 처음으로 쳐보는 마틴 기타야 그래가지고 이제 줄로피 이제 이제 그거를 딱 쳐봤는데 어 이거는 뭐 마틴 기타 베이스 좋다고 그랬는데 웬걸 굉장히 먹먹하고 베이스도 완전 별로야 야 이거 뭐 마틴은 내 성향 아닌가 보다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일단은 이제 줄로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줄로피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울림이나 펀치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줄로피가 거의 뭐 절대적이고요 2mm 정도로 이제 줄로피 12플랫에서 2mm로 세팅되어 있는 마틴 기타와 어 한 2.78 이 정도 뭐 적어도 이 정도는 뭐 마틴이면은 이 정도 마틴 디바디라면 스트럼용으로 쓰는 마틴 디바디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 2.8mm 정도로 세팅되어 있는 마틴 내 기타와의 똑같은 기타라고 해도 줄을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면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요 정말 엄청나게 다른 차이들이 있고 해서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티즌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야 내가 뭐 얼마 전에 마틴 기타 뭐 쳐봤는데 소리 완전 별로더라 라고만 딱 얘기하고 뭐 이제 뭐 어 베이스도 완전 별로였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함정들에 이제 그냥 걸려서 잘 모르시는 상태로 그런 이야기들 정보들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잘못된 정보들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줄로피나 아니면 줄의 상태 아니면 치는 공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어게에서 치는 거 하고요 집에 가서 혼자 조그만 방에서 조용한데 치는 거 하고 엄청나게 다르고요 이제 뭐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음 말씀드린 아까 이제 파트에 대한 거 그리고 주인이 전 주인이 얼마만큼 에이징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리고 수리 경력이나 이런 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소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소리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그래요 그 뭐 기타라는 것이 어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렇지만 어 다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듣는 귀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내가 좋아하는 기타의 소리가 있어요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는 뭐 완전 뭐 뭐 뭐 이거는 뭐 진짜 뭐 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거고요 물론 기타 자체가 본연에 갖고 있는 퀄리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압한 기타가 올솔리드보다 좋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 누구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긴 하죠 울림에 대한 부분이나 뭐 서스테인이나 부분 내에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었지만 아 이 기타는 울림은 좀 바디에 비해서 좀 크지 않은 것 같아 아 이 기타는 서스테인은 좀 짧은 것 같아 아 이 기타는 베이스는 좀 생각보다 좀 좀 깊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타가 완전 쓰레기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나눌 수 있고 어 예를 들어서 로우든 기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핑거에 완전 특화돼서 나온 기타인데 스트럼을 하시는 분이 이제 이제 본인이 이제 딱 연주를 해보고는 야 로우든 완전 쓰레기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로우든 기타는 또 핑거에 많이 특화돼서 나온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데미안 라이즈도 그렇지만 로우든 기타나 이런 걸로 또 본인만의 그 톤을 만들어서 또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요 나에게 맞는 성향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를 뭐 무시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네 좀 생각이 짧으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까지 해서 좀 기타 선택할 때 어떤 거 고려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이제 무시하셔도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예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뭔지 연주 스타일과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거를 많이 고려를 해서 기타를 봐야 된다 두번째 어 나무보다는 나무나 바디쉐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브랜드가 우선이다 예 브랜드가 우선이다 라는 거 브랜드에 따라서 같은 조합의 나무라도 같은 조합의 나무와 같은 스펙으로 만들어진 기타라도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다릅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그거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 브랜드 내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소리나 환경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더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고기타나 소리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생각하시고 기타를 선택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아무래도 쳐보는 게 답이에요 네 결국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쳐보는 게 답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소리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어 이제 연주 스타일이나 환경과도 관계된 것 같은데 어 프로 세션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 좀 더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시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샵에 계신 프로 세션 하시는 분 네 이제 기타 평가하는 거나 이런 걸 듣고 참 일반인들하고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었는데 뭐냐면요 레코딩 했을 때 소리를 많이 이제 보시더라고요 레코딩 소리 결국은 이 프로 세션 하시는 분들은 앨범 작업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기 때문에 통소리 자체가 아무리 좋고 뭐하고 다 필요 없고요 레코딩 소리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레코딩 기타를 녹음을 했을 때 그 녹음된 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내가 이거 돈 받고 페이를 받고 이제 세션을 하는 건데 그거의 성패가 좌우지우지 되기 때문에 통소리가 좋고 뭐 어쩌고 더쩌고 기타 상태가 어쩌고 다 필요 없이 레코딩 소리를 굉장히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런 접근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 세션 분들 말고는 잘은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소리의 기준하고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래서 저희 뭐 샵에도 이제 프로로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 분 같은 경우는 콜링스를 또 별로 그닥 왜 별로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어 레코딩 했을 때 콜링스가 소리가 뭐 저도 콜링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콜링스 유저분들의 콜링스 기타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분의 그냥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콜링스 빠예요 콜링스가 너무 화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 건데 마틴이랑 테일러의 중간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틴과 테일러의 중간에 위치한 마틴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테일러처럼 화사한 느낌도 갖고 있어서 저처럼 그냥 뭐 스트럼 하거나 핑거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레코딩 할 때에는 그런 화사함을 빼고 연주해야 되는 그런 곡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콜링스가 거기에서 그 화사함이 오히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피킹 할 때에 그 화사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킹이 이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일반인과 프로의 그게 또 확 나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뭐 하는 피킹이야 늘 그 피킹인데 프로 하시는 분들은 손에 오른손의 연주를 통해서 소리를 조절하시더라고요 화사함을 줄일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느낌을 그 감수성을 그대로 오른손으로 살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콜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본인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제 화사한 느낌들을 기본적으로 기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빼고 연주해야 되는 곡이나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그 화사함을 빼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딱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산타크루즈나 이스트만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기타들 그런 기타들을 오히려 마틴이나 뭐 이런 쪽의 기타들을 오히려 좀 더 많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애니웨이 자 그래서 오늘 기타 선택 시 고려사항 여기까지 나눠봤는데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나눠주시고요 예 뭐 아무튼 또 조만간 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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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